저기 호동이 형이 제일 늦게 해야 돼. 내가 스페셜 해야지. 그러니까 형이 맨 뒤에 하고. 내가 먼저 앉게. 저거 어째 몸으로부터. 형, 들어줘, 빨리. 자, 우리 그럼 서장비부터. 오케이. 자, 첫 번째부터 갑니다. 서장훈 첫 번째. 공격. 공이 몇 개 없어요. 가자. 자. 에이. 에이. 세 개. 아니, 쓰러진다고? 세 개, 세 개. 세 개. 아니, 쓰러진다고? 세 개, 세 개. 스페셜 처리 해야 돼요? 자, 세 명 붙어주시고. 스페셜 네가 할래? 어떻게 할래? 진호.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은데?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은데? 근데 스트라이크가 정수가 더 높지 않나? 자, 진호 갑니다. 자. 커브, 커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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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빨라, 빨라, 빨라. 와, 오케이. 오, 빨라, 빨라, 빨라. 와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두 편 처리. 와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두 편 처리. 어, 괜찮아? 어, 괜찮아? 별 보인다, 별 보인다. 아니, 괜찮으면 손 좀 덜어주세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... 0.